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빠진 취미인 스티커 제가 요즘 낙구에 빠져가지고요 스티커를 붙였다 뗐다 하는 아무튼 뭐 스티커로 여러가지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렛츠고! 저의 눈을 알게 보니 이런 부분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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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면 카메라 라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자꾸 이렇게 보게 돼. 이제 스티커를 한 번 떼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소리가 아니네. 아 여기가 더 소리가 잘 나는 거구나. 아 이렇게 붙여야 되는구나. 아 이거 사용해 주시오. 아 지금 제 Counterrie 저스트와 있는 거네요. 아 정말 예방 아 좋ね. 많이 가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한 번 떼어보겠습니다. 왜 여기 소리가 제일 잘 나는 것 같지? 테이프가 이쪽으로 많이 쓰면 좋을텐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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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고 끝도 이렇게 찍어 끝도 이렇게 끝도 이렇게 안 보이고 끝도 이렇게 내가 너를 구하러 갈기까봐 아프리카야 빨리 구해줄게 빨리 떼어져란 말이야 야 이 녀석 왕건이요 나와라 이 녀석아 나와라 이제 이걸 한번 묶여볼게요 이거 설정을 한번 이렇게 하면 서라운드로 아마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근데 에어컨 소리가 엄청 많이 나죠 세상이야 너무 더워요 제가 일반인들보다 더위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저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여름에 살기에 너무 힘들어 근데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한한 소리가 나네 이게 알리에서 산거라서 접착력이 좀 안좋은거 같아요 럭키 비키잖아 소리가 더 좋잖아 화과만만두 화과만만두선생 저는 이 스티커 떼는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뒤에가 비닐이라서 소리가 좀 안좋은거 같아서 나중에 더 들려드릴게요 연주하는 소리 멈출 상태 멈출 상태 멈출 상태 멈출 상태 안겨낫지? 안겨낫지? 저는 이것도 진짜 팅크로더라고요 간지럽히려고 보기라니까 간지럽지 간지럽지 반지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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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접착력이 너무 안좋아서 그다음 딱 스티커로 넘어갑니다 난 이렇게 스티커를 깔끔하게 공간한답니다 깔끔하게 접착력이 좋은 스티커를 찾아볼게요 왠지 이게 좋을 것 같군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수원일러스트 코리아 가서 받은 스티커입니다 체크 편하게 그만 중간에 해준 스티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워낙 스티키 사운드를 좋아해가지고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방금 엔시티 피그덕 같았어. 다음 피그덕 피그덕 이제 카메라에 마스킹테이프를 붙여볼게요. 투명한 거 붙여보려고요. 이것도 제가 수행 읽고 가서 산 클렌의 키스컷이거든요. 이런 거를 마스킹테이프라고 이런 거를 키스컷이라고 해요. 이거는 좀 투명도가 높아서 카메라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바로 다 가려져 버리네. 투명도가 더 높은 걸 붙이고 싶어요. 더 높은 투명도의 스티커를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요즘에 탁구에 빠져서 스티커 붙이고 노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하는 직업과 지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스티커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스티커 ASMR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자주 하려고요. 카메라 안쪽에 마이크를 두면 너무 색다른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너무 좀 토킹을 안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입에다 또 봤어요. 벌렁벌렁 벌렁벌렁 이거 하시는 분들 벌렁벌렁 아일락 제 동련팬은 다 합니다. 재밌다. 이번에는 이 테이프 붙여볼게요. 아니 마이크에 붙이는 것보다 카메라에 붙이는 게 더 재밌네. 확실히 저는 시각적 팅글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막 갖다 붙여버렸어 지금 자석이 이끌리듯 아 아 나 붙이고 싶지 않아 앗 아 나 붙이고 싶지 않아 아 나 붙이고 싶지 않다고 절삭 난 붙이고 싶지 않다고 안 돼 절삭 난 이 집게를 붙이고 싶지 않다고 절삭 그럼 내가 한번 뜯어져 볼까 제가 이렇게 좀 유치하게 노니까 요즘에 조카가 이제 저를 좀 알아보고 말도 알아듣는데 나이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잘 놀아주니까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지금 1,2,3,4 4살이니까 진짜 한 6,7살만 돼도 진짜 저랑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좀 팅글 괜찮은 듯 이거 한번 더 해야겠다 다음에 수다 영상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중인데 여러분들 투표해주세요 1번 카필라의 고민 요즘 고민 2번 카필라가 엔터해서 당했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같이 일한쏘 근데 이게 좀 고민인게 좀 어그로가 끌리잖아요 그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뭔가 그 연예인 팔아서 어그로 끌어서 유튜브 조회수 끌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좀 밝힐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냥 좀 일반적으로 회사에 면접 보고 들어간게 아니고 스카웃 받아서 들어갔었던 거라서 그리고 회사할때도 좀 안좋게 나온건 아닌데 제가 안나가길 바라셨는데 제가 좀 굳건하게 나갔다고 그랬었어가지고 만약에 이거 진짜 자의식과행이지만 회사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기운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제 고민이 뭔지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귀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은 절대 귀엽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귀여운 면모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더 좀 더 털털하고 좀 모르겠어요 되게 예민한 부분도 있고 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런 저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귀여워해주시고 귀여운 내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계속 귀여운 모습만 보여드려야되나 나의 진짜 내 모습은 좀 뭔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를 좋아해주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좋아해주시겠지만 냉정하게 사람들이 보고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게 맞는건가 라는 고민이 요즘 조금 듭니다 남은것도 그냥 다 붙여볼게요 제가 다쿠하면서 막 가위질하고 테이프 떼고 불질하고 이렇게 진짜 너무 재밌다는걸 깨달아버렸어요 옛날부터 슬라임도 하고 손으로 막 사고작거리는거 좋아해가지고 귀여운거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저한테 최고의 최고의 취미인거 같아요 다쿠 근데 제가 요즘 손목이 안좋아서 다쿠스티커만 겁나 사고 다쿠를 못하고 있어요 다쿠를 실제로 잘 못하기도 하고 동선이라서 이거를 하나씩 떼고 싶은데 접착력이 너무 세서 오히려 다같이 떼어져 버리네요 힘이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스티커랑 함께 하면서 에어컨 들어 놓으니까 시간 가는줄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좀 더 큰거를 붙여볼게요 약간 투명한 스티커 잘 보일거 같은데 투명한 스티커가 잘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티라는 작가님의 스티커입니다 아 이거 진짜 예쁜데 여기서 쓰는게 제일 알차게 쓰실 수 있을거 같아요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아 이거 제 최애 시리즈 짜잔 글씨도 한번 써볼게요 글씨는 어 제일 잘 보일 것 같은게 파란색 초록색을 할게요 수영하는 스티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티커에요 과일 모양 이것도 진짜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럴려고 제가 스티커를 샀나봐요 진짜 너무 부스대요 지금 제가 그 스티커 미적감각이 없어가지고 낙구를 예쁘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ASMR을 쓰려고 제가 스티커를 샀나봐요 너무 부스대요 지금 큰거를 제일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까 이런 나이소 스티커 넵타임 최대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누워있는 점입니다 이거 뗄때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집 다 구간다고 생각해볼게요 뭐 있을 땐 이렇게 옆에 스탠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이어리 꾸미기 하다가는 잘 나 왜일까 이게 이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좋을텐데 이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좋을텐데 아끼면 이럴때 열심히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키위 키위 여기 뭐가 생겨버렸네 별 별 딸기 딸기 이거 다음엔 좀 안 흔들리게 해서 제대로 이 위에 닦고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닦고 할때 제일 쾌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한판 났었을때 여기 다 뜯는거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스티커 싹 쓸어먹었거든요 이거 다 낼 때 진짜 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영 수영하니까 옆에 물방울들 이거 너무 예쁜데 여름이 다 가가지고 다이어리 너무 묻혀주니까 이렇게 이거 할때는 혼자 고민하면서 묻혀서 쾌감 한번 느끼는데 이건 그냥 막 대서 막 묻히니까 되게 재밌네요 예쁘게 하고싶다는 욕심에 예쁘게 하고싶다는 욕심에 1,2,3,4,6,7,8,9 1,2,3,4,6,7,8,9 이거 머티라는 작가님 스티커인데 너무 좋아요 제 최애에요 최애인데 아직 한번더 마켓에 산 정보수 입점처에서 귀청점다리 사기만 하고 다음에 마켓 여시면은 진짜 너무 궁금해 이걸로 갓뷰로 한번 써볼게요 갓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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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리카도 한번 써볼게요 ㅂ이 하나밖에 없네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큰일났어요. 물이니까 쌍기육이 하나밖에 없네. 어쩔 수 없다. 카퓰러 파프리카 이거 한번 뗄 수 있나 볼까요? 이게 제 시야를 너무 갈아먹는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떼어지네요. 이번엔 진짜 제가 예쁘다고 했던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예쁜데. 좋네 좋네. 좋네 좋네.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쁘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붙이고 마무리 해볼게요. 이런게 진짜 종이에 붙이면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두 명이라서 그렇게 안 예뻐 보이는데 종이에 붙으면 진짜 예쁜데. 그래서 제가 원래 다꾸하는 ASMR 올릴까 싶다가도 뭔가 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안나오는 영상은 좀 인기가 없는 느낌. 그래서 제 손만 나오는 영상을 안올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잘식과잉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식과잉이 돼버린거지? 배우병? 아니 스타병이 걸렸나? 스타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요즘 뭔가 고민이 많아요. 나의 모든 모습을 유튜브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다고 제가 인성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워낙 구독자분들 저를 귀엽게 봐주셔서 약간 농숲주민처럼 봐주셔서 아니거든요 저 진짜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귀여운 애 놀리는 그런 이미지인데 뭔가 이런 ASMR 같은 거 하다보니까 이런 모습들만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브이로그만 봐도 제 실제 성격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ASMR에서 제 실제 성격을 숨기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저로서 사랑받고싶은데 말이죠. 너로서 사랑받고싶은 너가 더 잘하면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 다코에 빠져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뭔가 이 영상을 좋아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스티커 영상 자주 올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